아 우쭈쭈 유나킴 슈스케 YG 뮤직해 멀거리 옮겨 다니며 제작비만 꿀꺽해 너 근데 옛날 보다 노래는 늘었어 니 회사 빛처럼 니 랩은 제자 니거라 아무리 봐도 넌 랩에 관심은 없어 유명세만을 원할 뿐 힙합 가면은 없어 잘 모르고 사람들이 내게 우애를 하네 헤러들 모라미 나 X 나 먹으라 해 아 다 비끄렸다며 지나마 근데 랩은 왜 안 끊었어 예 넌 니 도래서 그래야 난 이만큼 근데 X 왜 안 있어 니 입마금 넌 타이툴이 두기니 재인이에게 감사해 넌 이빨 밑단여 입점 집어넣구만 넌 이빨 밑단여 주들은 황만 X 너네들은 탈락 동반자를 채지나가 이 핏덩이들 보단 낫겠다 체리나가 우린 이대로 너넨 계약해지다가 우린 이대로 위기고 김수완물 거북이와 두루미 1 2 추완둘 얼큰이와 누런니 쇼미 솔직히 베이비바바 YG 뮤직게 베이비바바 랩사 베이비바바 깝치면 X 객이다가 깝치면 X 객이다가 쇼미 쇼미 쇼미